마카롱 먹어볼까 가운데 크림이 완전 빵빵한 뚱카롱 커플링 썼을때보다 마카롱 보고 더 크게 놀라는 아내를 보니 조금 질투 났지 3분 파인애플 많이 상큼해서 놀라실수도 있어요 과일 좋아한다면 추천해요 했는데 저는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다 이런 아삭아삭한 애들이 있어서 식감도 좋고 첫입 물면 상큼한 파인애플 향이 샤악 나서 좋은데요? 다음은 초코 초코는 진주를 물고 있어요 이거 진주 먼저 먹어볼까요? 초코 맛있다 안에 초코 크림이랑 크림이 엄청 많은데 전혀 느끼하지가 않아요 깔끔하고 얘는 약간 초코 퍼지? 약간 그런거 먹는 느낌인데 별로 안 달면서 되게 진한 초코향이 느껴져서 맛있는데요? 이번에는 사이드를 한번 먹어볼까요? 머랭쿠키 안에 프리즐이랑 이거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마 단짠단짠 조합인 것 같아요 딱 보기만 해도 기대가 되는데 이렇게 같이 껴서 처음부터 만드셨나봐요 마카롱 마카롱 마카롱이래 이게 뭐지? 머랭쿠키 머랭쿠키 진짜 맛있는데요? 음... 하나도 안... 거의 단맛이 없을 정도로 진짜 안 달아요 오옹 딸기향이 나는데 딸기우유 같은 그런 향이 납니다 아 맛있다 아 맛있다 장사가 잘 되는 이유가 있네요 하하하 스쿱님... 더스쿱님께서 얼마전에 마카롱 가게를 여셨거든요 스쿱탕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차리셨거든요 근데 장사가 엄청 잘 돼가지고 지금 막 스쿱님 뿐만이 아니라 가족들까지 다 함께해서 밤새도록 맨날 마카롱 만들고 해도 바로 다음날 다 완판되고 이럴 정도로 장사가 굉장히 잘 되는데 보통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 뭐 유명한 유튜버가 하니까 잘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먹어보니까 왜 잘 되는지 알겠네 진짜 맛있어요 웬만한 마카롱집보다 맛있어요 저희 동네 율량동인데 율량동에 전국에서 유명한 마카롱집이 몇 개가 있거든요 저는 거기 있는 것들을 다 먹어봤는데 맛있어요 그럼 이제 진짜 또 마카롱을 한번 먹어볼까요? 종류가 되게 많은데 저는 이 중에서 음... 빙글의 바나나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바나나 우유 맛이라는 거죠 진짜 폭풍 비주얼 이렇게 뚱마카롱이라고 하나요? 이쁜데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진한 바나나 이번에는 말차 라떼 얘를 먹으면 왠지 이번이 깔끔해질 것 같아요 오! 너무 이뻐 말차는 되게 은은한 그런 맛이네요 요쯤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 빠지리카 이거 선물 받았는데 이거 먹으면 살 빠진다고 아! 협찬 아닙니다 음... 그 다음은 콜드 잭 황치즈 뭔지 도대체 모르겠어 짜잔 짠 짠 뽀또 뽀또 아세요? 좀 고급진 뽀또 맛? 맛있는데요? 대박 안에 치즈가 들어있었네 음! 음! 그러면 음... 여러가지가 있는데 치즈를 먹었으니까 음... 달달한거 근데 초코우유랑 오레오... 오레오레오 오레오레오가 있는데 오레오레오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오레오레오레오 으음... 잠시만요 고급진 볶음 네요 세게 하나 뭐야? 오레오즈 그 향이 진짜 막 입안에 쫙 퍼지는데 단맛은 별로 없어요 어우 괜찮다 그러면은 얘를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뭐지? 되게 포장이 엄청 이쁘게 돼있어 뭔가 음... 머핀? 머핀 같은 느낌의 빵? 빵입니다 으음! 제가 왜 깜짝 놀랐냐면 이 위에 있는 게 설탕... 뭐라 그러죠? 약간 설탕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줄 알아서 되게 달 것 같은데 레몬향이 입안에 확 퍼지는 거예요 빵은 괜찮나? 아... 이게 약간 레몬과 설탕 뭐 이런 걸로 만든 건가봐요 그래서...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슈팅스타를 먹으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홍색 동그라미들이 뭔가 따다다닥하는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엄청 무거운 느낌 이건 진짜 시간인 것 같아요 이거니까 너무 맛있어서 그런거는 안하고 오우 어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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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더스쿱님께서 마카롱을 비롯한 디저트들을 보내주셔서 맛있게 먹었는데 아마 저보다 여운이가 훨씬 더 맛있게 먹지 않을까 진짜 많이 보내주셨어요 이거 지금 한 박스인데 이거 하나 더 있고 여섯 개짜리 두 박스 보내주시고 얘도 한 통 더 있고 얘도 더 있고 얘도 더 있고 이라서 당분간 디저트의 뭐라고 해야 되지? 디저트의 바다 디저트 속에서 행복하게 잘 맛있게 먹으면서 지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호!